인터뷰 아니아니 어, 이거 닌텐도에요 어? 피카츄한테 기술 배우게 해준대 빠찌 빠찌 엑셀은 뭐야? 뭔데? 엑셀 쓰는거야? 빠찌 빠찌 엑셀? 헉 위력이 50이 나네? 그럼 전기 쇼크를 지워도 돼! 위력이 40이야 얘가 그죠? 아니면? 전광석화는 노말타입이고 그지? 피카츄 전용기술? 가자 전기 쇼크 지우자 오케이 빠지 빠지 엑셀 이름 귀엽다 갑시다 전기자석파도 좋은거 같아요 저는 전기자석파도 유용하게 쓰고 있어가지고 레츠구 피카츄 전용기술 너무 좋다 이슬이 깬다 이제 여기 편의점이여는데 아직은 진화 안합니다 여기였나? 아닌데? 여기 아닌데? 아 비켜봐 이슬이네 이슬이네 집을 가는 것도 헷갈려 죽겠네 이슬이네 여기 아니잖아 노란 건물 그니까 노란 건물 노란색 건물 이슬이네 아 이거다 이거다 아 맨날 헷갈려 지금 이제 이슬이 깨러 왔어요 뭐야 언니도 다 비킨 입고 있어 뭐야 아 뭐야 달리자 가만히 있다가 레벨 15 이상인 포켓몬을 보여주자 아 두 마리밖에 없네 아 두 마리밖에 없네 오 아 여기다 길어구나 우와 오 혼쭐 내주겠어 뭐야 포즈 왜저래 허리 왜이렇게 길어 아가씨 세네 아가씨 훈치 피카츠로 다 잡아먹어도 되려나? 이 정도에서는 사실 이 정도에 빠지 빠지나 보자 이상의 순간을 매분해볼라고 오 이거 뭐야 미친 무조건 공격이 급수 시작이야 야 물고기한테 급수가 어디 있어 허 흐흐 우와 이제 살살 가도 되겠구나 킹터킹글 유행한 말이다 아가씨 두나 아가씨 두나 아가씨는 이제 배두나 우와 옛날에 포켓몬스터빵 맛있는 빵이 있었는데 빠찔 빠찔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우와 미친 기술이다 이거 초코빵 먹고싶다 야 이술이 내가 아직 하나도 있네 대사 그러니까 나 지금 읽지 못하겠어요 하나 아가씨 뭐지 아 얘 귀여워 빠찔 빠찔 한 번 더 해볼까 아 아 아 아 아 아 피카츄 있다 아이 츄를 하나 줄게 피카츄 그지 야 웅이보다 더 쉽게 이기겠는데 다리가 좀 짧아요 웅이 아 아 몰타이 포켓몬으로 공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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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공격한다 최고의 수비는 최애 대공격 가자 아멘 에게 나는 아멘 나나랑은 좀 다른 Git 고라파도 맞아 типа 따뜻한 너의 빠찔 빠찔 엑셀 나도 내가 너무 좋은데? 우와 삐카츠 아니 이대로 가야지 아 분가사리 말하는거구나 누가 말하는거야 에이스? 빠찌빠찌로 가보겠습니다 쭈찌빠찌뿌찌 아 얘는 좀 생화 열탕 마비한번 시킬거 안돼 화상치료자가 여기서 필요하구나 아 인투디언눈이 아니었어 한 번 더 같이 같이 가자 그렇지 갸라도스 내보내봐 할 수 있어 피카츄 레벨업 이상해시도 레벨업 이상해시도 레벨업 육가로 이 와중에 뒤에 싸우는데 아 육가로 오른쪽 육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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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의 쉬기는 뭐야? 아 뭐야 쉬지마 싸우는데 누가 쉬니 피카츠 싸우는 중인데 그치 블루 맨지 아우 빠찌 빠찌가 엄청난 기술이네 빠찌 빠찌 3번에 이겼어요 아 4번이구나 4번 오 레벨 30 기술 머신 열탕 제가 오늘 9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3시간? 어 9시 조금 넘어서까지 유산철 감독님 기사를 읽느라고 네 3시간 정도였다 했네 3시간 반 만에 이슬이 깼어요 오케이 저장 가만있어봐 저장 먼저 하겠습니다 전기타입 권장? 전기타입 권장? 또 끝내야겠다 뭐 9마리이면 되잖아 그리고 이거 포켓몬 쉬게 해주고 사탕 오늘 추루 매겨주고 이수재 만나고 파이리 잡고 오케이 오늘 목표 2개입니다 그거까지 하고 방종할게요 오른쪽 쭉 아 그럼 아예 다른 길로 가야되네 이 아지씨 또 기술 없나? 아암 피크츄에게 속도의 사탕 라지구나 힘의 사탕? 이게 뭐지? 에너지가 가득하다 피크츄 피크츄는 강해졌다 우와 이상일씨도 하나 이겨줄까? 좋아 어 구구도 매겼다 에이 괜히 매겼네 구구 안 매길라 그랬는데 아 잠깐만 가방에? 해복 마비치료제? 아 화상 치료제가 없구나 오 오 가자 하이리 잡으러 하이리 잡으러 하이리 잡으러 왜 엄복동 왜 엄복동 왜 엄복동 왜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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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세 까먹어 이 집은 아니었다 이 집은 아니었다 이 집은 아니었다 아 폴로 올리고 싶었는데 이 집은 해야하나 오 나 되게 수영하는 것 같아 그치? 이리 와봐 어? 나 뭐 눌렀어? 아 카츄야 내가 놀아줬니? 나 뭐 눌렀는데 그냥 얘랑 놀기가 바로 눌렀어 여러분 마음껏 귀여워해주세요 흔들어서? 아 이거 흔들면 그렇게 되나? 몰랐네? 이상한 사탄! 이게 그렇게 좋다며 수영하려고 그랬는데 저 아저씨는 뭐 없었던 것 같은데 맥이 오겠지? 아 지금 구구맥이면 잉어킹맥일거야 잉어킹 무조건 맥이여가지고 아 하이리를 지금은 못잡죠 여덟마리인가 이제? 아? 어? 왜? 아직도 아홉마리지 아까 잡았는데 어? 아유 진짜 이.. 작게 쪼끄만한게 됨벼? 작게 쪼끄만한게 됨벼? 까불어 돈 내놔 돈 됐다 작게 까불어 어어 어어 야 오 이거 뭔가 레벨이 쎈가봐 슈퍼블루는 또 노란색이에요 아이고 오 얘 왜 옆으로 가? 어어 어어 어렵다 이거 비틀어서 던져야돼 오 커브 아 맞아 무슨 이상한 나방이에요 상탱이 하 그게 없나 빨리 잡 까불어 어 쿵팡이 또 잡아서 얘 좀 쉽다 아 왜왜 이래 어떻게 해야 되지? 아아 어려워 어려워 아이씨 허브 어떻게 잡아야 되지 이걸? 야아 다시 와 어려워 아 슈퍼볼인데? 그게 어렵다니까 지금? 가요 아 슈퍼볼 아 아 야 아니 그냥 몬스터 브레이 안 돼 지금 얘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꽃이 안될 것 같은데 난 명필이었다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고 난 명필이지 전투력을 한번 분노를 외웠다 그렇지 말벌이 분노하면 무섭지 아 그놈의 한성봉 진짜 라지열매 잡아야 돼 얘네 지금 가자 그럼 상록시티로 가야돼 와 왜 이렇게 안되냐 여기 움직이는거 봐 들어가야 돼 그거 들어와라 오우 오우 움직이네 괜찮아 괜찮아 잼민이한테 삥 뜯으면 내가 왜 이렇게 그래 괜찮아 여기 뭐 하는 소리가 나는데 꼬부기! 꼬부기다! 야 이건 슈퍼볼이야 무조건 빨간불 떴어 가만있어봐 꼬부기 무조건 먹이를 먹이고 간다 너무 비싼 파인애플을 줄게 먹어봐 가자 꼬부기 우와 잘 던졌어 오늘 손맛이 좋아 아 기다려 기다려 멈춰 그레이트인데 우와 이거 열매 하나 더 먹자 가자 아 롱스톤을 못 잡았는데 이걸 간다고? 꿩꿩이 형 무슨 소리에요? 다시 나이스 아 잡았어 꼬부기 꼬부기 우와 12레벨 가자 됐다 이제 완전체 갑니다 피카츄 이상희씨 꼬부기입니다 우와 좋아 아니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 귀가 좋아 귀가 내가 VAR 들었거든 저장 아래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리자님 고맙습니다 저장 형아 가만있어봐 아 뚜벅초다 뚜벅초 잡고 열탕 얘도 할 수 있어? 오케이 가자 어 이건 버릴 수 없지 아 나 물타입 없었는데 이제 불타입만 사우면 돼 가자 꼬부기도 잡았는데 내가 널 아이씨 아이씨 굴절 아오 굴절 다시 한번 프리킥 찬스 좋아 근데 만 키를 버릴까 아 파이린은 이제 태권당수 태권당수 가르쳐야죠 그렇지 째려보기 할퀴기 기충전에 도발이 있었는데 태권당수 악은 뭐야 상대를 화나게 한다 야 무슨 넌 기술도 뭐 이러냐 할퀴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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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가지 한다 너도 어우 위력 50이야 아이고 괜찮네 기충전 아 나 진짜 너무 웃기다 아 갸라도스 키워봐야지 왜 이거 키워라구 저기하라고 아 진짜 너무 웃기다 꼬부기도 걸어다니라 그럴까 이거 애투샷님의 그거다 은혜다 그치 근데 꼬부기를 못 가질 수도 있어? 못 만날 수도 있나? 어머어머 뭐 못 던진다 그정도 아니야 포켓온의 아버지 정도 아니었어? 와우 좋아 음 잠깐만요 이상희씨가 걸어다니고 있는데 이럴 수 있나? 두 마리도 꺼져있는데 세 마리나보다 아싸 세 마리 잠깐만 여기서 세 마리 잡자 어? 아 얘 싫어 아 저리 꺼져 얘 좀 냄새나게 좀 꺼져 그만 갔다가 야 얘네는 말고 아 이 파이리를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세 마리가 부족합니다 여기를 지켜보자 우리 어! 고래파덕이다 고래파덕은 가져가자 아 저기가 뭐 자꾸 나오네 저기 있어야겠다 가자 꼬부기 한 마리 더 나오는거 아냐? 너무 좋겠다 오와 돼지 두 마리 아이씨 돼지가 진짜 수염을 좀 달아줄까? 음원장인님 때문에 자꾸 툴크웨니스탄전에서 자꾸 누가 돼지 방지 턱이라고 아이고 메쉬 방지 턱인데 메쉬 방지 턱인데 여기서 이제 두 마리만 더 쳐야 돼 좋아 이따 두고두고 예약 와 다와 야 다와 이제 어 아이씨 이 자식들이 또 나를 빼 왜 가자 한 마리 여섯 마리가 피카츄 이상해 꼬부기 파이리 나머지 두 마리는? 이모킥? 이모킥? 아 그거 내 맘이야? 오키 아 고락파독이 은근히 기술이 없어 비행타입 하나 오 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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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리고 다녀야겠다 원래 나 비둘기 별로 안좋아하긴하잖아 빈센즈 화이팅 인자기 비행타입 오 오 피닉스야 뭐야 피존 향기로운 피존 다우니가 좋지만 피존으로 피조미 피조미 파이리 오 피조미 킹 깍 하아아아 아 뭐야 나는 상대적으로 쉬운 피 저기 타박초 타라이글드라니 가자 가자 얘 와 에이 이런 마지막에 또 이렇게 밀당 써내 카이리도 잡을 수 있으면 좋았을텐데 내가 또 잘 잡는데 엑셀런트 나 피카츄 이제 20 레벨 20 원래 잉어는 물만 주면 돼 그죠 정말 이제 50마리가 됐나 됐다 잡은 애쓰 50마리 가자 파이리 얘네 피해야돼 지금 가자 좋아 안 보는 척하면 옆으로 갔다 파이리 내놓으세요 아저씨 아 포켓몬을 파양하는구나 그래 만화에도 그런 설정이 있었어 애완용으로 키우는 파이리하고 나는 전투용 파이리 이렇게 받고 애 저장할거에요 도룡용 포켓몬이었어? 티라노사우루스 아니야? 야 우선 저장부터 저장부터 무조건 저장부터 지금 파이리, 꼬부기, 이상해씨, 피카츄 다 잡았습니다 이제 자 이제 선발 선발 라인업 알려드리겠습니다 피카츄, 이상해씨와 어 여기 순서를 바꿔야겠지 마켓몬 박스 마켓몬 박스 기둘기둘 기둘기둘 독친부 빼자고 오케이 재믹 망키 뺄까? 아 나 망키 키우는 재미가 있는데 와 내가 진짜 이렇게 꼬부기 얘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해서 박사에게 보내기 누르면 나 지금 울거야 진짜 완전히 울거야 나는 그리고 잉어킹을 넣고 아 얘네 물포켓몬이구나 아니 이거 갸라도스로 키우려면 그치? 아 이거 그냥 키우게 안되나? 그릇게 안 크겠지? 피존 피존 아니 아니 우선은 전투병력은 있어줘야돼 오 레벨이 18이거든 그쵸? 오케이 지우도 다 쓰다 안써요? 웃어? 아 이거 웃어 웃어 잠만 보 진짜 이해 안 돼 잠만 보기 왜 규가 고라파독 얘 빼고 다 보내야겠다 이거랑 이거랑 아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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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팡도 하나 어? 어 뭐야 아니야 12레벨이 갖고 있어야지 깨비참 됐지? 아 뚜벅초 맞아 뚜벅초 레벨 8 레벨 11 8 정리 좀 할게요 됐다 보낸다 아 아 잠만 보 개강해 개강한다니 개강한다니 잠만 보가 마지막에 쓰다 나 맞아 나도 잠만 보 내 꿈이었어 선생님이 옛날에 잠만 보라고 부르긴 했어 꿀충이랑 캐터피요? 어 그냥 키워보고 싶었어요 저 어차피 갖고 다닌다고 해도 구글 포토처럼 용량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알았어 알았어 저장 좋아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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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리도 걸어다니자 이상희씨 꼬부기 걸어다녀보자 돌아서 꺼낸다 아 한 마리밖에 안 되네 네 어 잠시만 저 누구야? 아 고라포라이구나 너무 귀엽다 스페셜 가드 링가드 스페셜 가드 뭐할 때 쓰는 거지? 어 깜짝이야 얘네를 또 치고 어 승부다 그 쓸모없어? 쓸모없으면 꼬부기 먹여야겠다 록스톤 아 맞다 바위지 얘가 물 솔 꼬부기 꼬부기 먼저 쓰기엔 조금 아직 어렵지 이상희씨로 해보자 아 스쿨셜 가드 고우대예요? 어 시시 시시 채찍 채찍 샤 오 아니 왜 발을 이상희씨의 공격 발 공격 오케이 탕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좋아 공격 에 사탕을 먹어야겠다 아잉 어디 안하면서도 그렇지 잘안녕 아 꼬부기 너무 귀여워 어? 여기 못 들어가네 어떻게 들어가네 아 나 이런 길 찾기에 너무 어려운 사람 아 잠깐만 이상해씨를 열탄 공격을 좀 가르쳐주고 아 이상해씨가 아니고 오케이 누려 꼬부기 꼬부기 기술 기술 머신이었나? 오오오 CD로 가르치는거야 이걸? 다 배우지 못하는데 꼬부기 하나 있다 입에다 CD랑 알고 있다 잉어킹 왜 못 배우냐 너 도대체 할 줄 아는게 뭐야 잉어킹 진짜 진짜 넌 뭐하는 뭐하는 애냐 속도의 사탕 속도의 사탕을 레벨 30? 아 안되네 나중에 해야겠다 꼬부기도 수비의 사탕 하나 매기자 새로 들어온 친구들 한 회씩 사탕 먹고 가겠습니다 수비의 사탕 파이리 좋아 아 누가 돌 던졌어 나한테 지그다 지그다 지그다도 잡아야되는데 차비 얘가 땅이죠 물풀? 물풀 에드가냐 주니우냐 꼬부기 꼬부기 한번 첫 싸움 해볼래? 가자 그렇지 열탄 개비전 야호 공속이동 아 이거 진짜 제일 짜증났네 내가 두더지 잡기 할때 제일 짜증났어 공속이동 도전 열탄 호빕 지그다지 구이 오오 야 너무 무서운데 240원 뺏고 몬스톱을 3개 벌써 한시야 이스제는 못 만나겠는데 좋은 상처야 너도 싸우자 세조련사? 쓸만한 파치 파치 엑셀이 있으니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유추 근데 왠지 볼 수 있을 것 같아 야 왜 도망가냐 너 아빠랑 아빠랑 배태로 가가지고 부럽지 그리고 싸운다고 아보 이 기술을 사랑할 것 같아요 파치파치 엑셀 엑셀중에 최고의 엑셀이다 진짜 와 이거 너무 좋다 진짜 나 뮤츠의 역습 극장에서 봤는데 나도 꼬렛 꼬렛 꼬렛도 먹잖아 그치 꼬부기를 때리자고? 아니야 얘는 얘 땅이야? 꼬렛이? 꼬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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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로 조지겠다 아 귀여워서 꼬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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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맨시티 전술이에요 저는 지금 잘하는 것만 쓰겠다 펩처럼 변형하지 않겠어요 만들기 tul 어? 회복 못하나? 귀력의 조각 같은 거로 회복할 수 있지 않았나? 오오 오케이 이거는 꿈이다 지져쓰 아멘 꼬부기의 열 탕! 와 이거 진짜 개쎄다 좋아 얘도 속도 먹여야겠다 꼬리 흔들기 공격이 얘도 있어 알통몬? 알통몬은 그냥 얘로 계속 가야지 아닌가? 얘 노말인가? 와 격투 타입 여기로 계신지 비행 그러면 피존 있다 피존 아 열 탕 조지자고? 아니야 우리 피존도 잘해 왜? 왜? 아 어 그러네? 왜? 왜지? 아 바꾸는 거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거구나 아 아 에이씨 아 턴을 벌여서 어 오케이 알았어 가자 마지막 열 탕이다 난 교체하면 체력 딸런지 몰랐어 아하 괜찮아 금융치료가 있어 나에겐 상처약을 먹일거야 아 시시 고올 오늘 오늘 진짜 별거 나온다 아 안귀여워 이상의 풀 드디어 이제 욕을 듣지 않아도 되겠어요 발 공격은 듣지 않는 걸로 저게 독..독..독..초였나? 그랬는데 어이씨 어려운.. 남자친구는 피캠프보이 나는 피크닉걸 아니 흐리도 이상하잖아 이상의 실하고 다리도 이상하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까불지마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안 아 원래 캠프같은데 보내면 커플이 꼭 생겨 이상하게 내가 스카우트를 했었는데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같이 캠프 가면 꼭 그렇게 이게 꼬부기 나온거지? 아 깜짝이야 너도 이걸로 가자 와 이거 효과 진짜 미쳤다 역시 맨시티 전술 약팀한테도 잘하는 경기를 해야됩니다 피키야! 피키라고 아 저 몬스톱을 주우러 가야되는데 갈 수 있나? 야! 이거 어떻게 가야 하는거 이거 야 비켜 너 좀! 어떻게 해야돼? 어 지금 못 얻어? 피피에이드 피피에이드는 어떡해 풀베기가 있어야된다고? 어? 아 기술 회복하는거? 파치파치를 그러면 회복할 수 있겠네? 좋아 흘복 투 어? 처음에는 교체해도 되잖아 그치? 파이리 좋아 다 태워버리겠어 불꽃 세례 기술이 별로 없구나 아이쿠 줄기 하나 컸다야 다시한번 오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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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리도 빨리 성장했습니다 오 레벨 15 아 위에 뭐 두마리나 있어? 구구? 뭐하지? 피어내대 꽃이지? 더이상 없는거같은데? 공격 턴 어? 이제 없어 공격 턴 공격 턴 공격 턴 공격 턴 공격 턴 공격 턴 아 너무 매력적이야 저 기술은 공격 턴 공격 턴 공격 턴 공격 턴 공격 턴 공격 턴 뭐야? 공격 턴 아 이 낚시국 이수재이지? 드디어? 아 그러게 몇시까지 하는거야? 이수재는 진짜 어디있는거야 수재야 여기 집값이 그렇게 비싸나 잉어킹? 공격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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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무 파찔팠찔한 소속 크랩! 크랩도 상관없잖아 그죠? 그게 벌레가 아니니까 뭐 스트롱 베이비야 두번치기! 두번치기! 아 생각보다는? 째려보기 공격을 쓴다고? 아 나 진짜 저도 공격이 되는구나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워줄게 배게찜 맛있겠다 배게찜 맛있겠다 바이바이 에릭 바이 레벨 21 드디어 다왔다 10만볼트? 어 여러분 잠깐만 어 뭔가 뒤로갔어 10만볼트만 배우자 10만볼트만 배우자 10만볼트만 배우자 전기자속파 그치 이제 이거는 버려도 돼 10만볼트 10만볼트만 배우자 오늘BERR 실제 싸우면서 보겠습니다 어? 여기야? 어? 왜왜왜 어? 뭘 뭘 진주 저 사람 말 시켜야 돼? 아니지 아우 돈 버는 꼬부기 잠깐만 어? 니드론이다 안녕 나는 포켓몬 이 아니라 이수재 아우 그대 아나운서 저 어떻게 해야 되지 쟤? 진짜 쪘나 진짜 저 감정이 아 실험에 실패해서 포켓몬과 합쳐져버렸어 도와달라 얘가 이거 탈을 쓴게 아니구나 분리 프로그램을 가동해줘 PC에서 실수하지 말고 잘해야된다 난 실수 잘하는데 어떻게 얘기지 算3 전송가신이라고 나와있다 학교 어? 포켓몬을 오박사님께 보내주렴 야 박스를 용량을 늘려놓으면 안되나 아 이게 유람선이야? 누군가랑 가서 놀라고? 친구는 안 소개시켜서 소개팅 같은거 없어? 그럼 끝이야? 뭐야? 친구 없어 어? 이사람인가? 같이 가달라고 하는? 데이트 명소라잖아 꼬박! 선배 뭐가 있어요 아 뭐 코치 트랙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사람하고 싸우는거까지 하고 저장 난 데이트하지 않는줄 알았지 실망이야 이슬이가 저기서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다가 걸린다 나중에 오하우 오하우 이거 한 번에 안 떨어지는 애도 있네 어머 10만볼트 10만볼트 한번 써보겠습니다 와우 아 처음판에 써볼거야 10만볼트 10만볼트 아 비존 아 지는 언제잖아 1600원 아싸 기술 머신 지구던지기 아 이거 좋다 이거 누가 써야되냐 지구던지기는 아까처럼 던지는거잖아 격투 포켓몬 기술을 사용하는 포켓몬의 레벨과 같은 수지의 데미지 아아 리저 아 이케 좀 큰 애들이 하는구나 언제 쓰는거야 저거 아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내일도 이어서 아 아주 뿌듯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포켓몬스터 이 여행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